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 입니다 야 핫합니다 산속에 나만이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야 기본 모든게 다 되어 있습니다 땅평수도 좋구요 주방하고 화장실 따로 되어 있고 콘테이너 하나에다가 기거 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 두셨습니다 뭐 거의 정리가 다 되어 있구요 여러분들 뭐 혹시 닭 키우고 싶다 닭장 까지도 되어 있구요 야 나는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뭐 이렇게 경작을 하고 싶다 비닐하우스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게 아니에요 텃밭도 널찍하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뷰가 막 즉 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또 계곡이 또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산 거의 정상에 딱 위치하고 있고 조용합니다 동네 키우는 갖다 놓고 개가 조금 이래 조금 짓네 새소리밖에 안 들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에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구요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신다면 즐거운 부동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완전히 산속에 까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지도 아니에요 여기서 건천 IC까지 차량으로 7분밖에 걸리지 않구요 예 고속도로 타는 것도 너무 쉽게 되어 있고 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거의 이제 골 막장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게 약간 좁지만 그래도 당연히 차가 다 진입이 가능하고 세면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하고 좋은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2분 30초만 보고 나가시더라구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금액도 매물이 나오니까 금액도 확인하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한번 다 길게 영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사랑 follows 뵙겠습니다 i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지목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750평이고요. 농막, 수도, 전기, 토굴까지도 되어 있고 따뜻하게 바다까지도 잘 관리를 해두셨습니다. 매매깐 나갑니다. 완전히 산속에 쌓여있죠? 제가 입구쪽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문 보이시죠? 이렇게 차가 충분히 진입할 수 있게 문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입구쪽에 주차할 수 있게 당연히 되어 있고요.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다섯대까지도 충분히 되고 거기는 올라오는 진입도가 세면 포장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쇠소리 좋네 세면 포장되어 있죠? 사실 요 밑에 여기에 대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황도로라는 거 참고하세요. 현황도로입니다. 수도, 전기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당연히 차가 들어가집니다. 문 널찍하게 다뤄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밑에 단이 이제 또 밭수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도 보여드릴게요. 자, 수도 여기 되어 있습니다. 수도 뒤쪽하고 경계는 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화장실하고 주방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콘테이너는 그냥 기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상도 널찍하게 만들어 두셨고 좋다. 일단 밑에 쪽부터 밭부터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내려다보면 비교적이 좋죠. 이봐. 하, 좋다. 자, 보이시죠? 여기 밑에 봐도 이 마이크입니다. 도로를 저 밑에 물고 있고 자, 이렇게 다 해서 이게 다 합니다. 쭉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비닐하우스 있죠? 닭장 있죠? 창고 있죠? 수도 이 앞에 또 있습니다. 솥 걸고 닭 푹 삶아 먹으라고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딱 활용 있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넓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푸성기시물 부분 그 다음 단차 위에는 닭장하고 비닐하우스가 되어 있다는 거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뒤쪽하고는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석축작업 다 끝내 나있습니다. 닭장 비닐하우스 아, 이거 뭐 나물 한 거 뜯어갖고 말려놓으셨네. 자, 옆쪽으로도 충분히 공간이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단이 있고 그 밑에 단 또 밭으로 다 로타리 쳐놨죠? 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비닐하우스와 닭장하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컨테이너 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크다. 금직하게 모든 게 다 돼있다. 아이고 산새소리 좋고 자, 창고도 있습니다. 야, 호미만 호미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너희,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호미가 이름 맞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평상처럼 해갖고 금직하게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파티 테이블도 있고 비 맞지 않게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께요. 노래방시설 당연히 설치되어 있네요. 야, 이 원래 우리나라가 풍류를 아는 나라예요. 예, 농막 어디 가도 다 전기 연결이 되면은 다들 노래방시설은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라이브 콘서트 해도 누가 뭐라 할 사항이 없습니다. 산에 둘러싸여 있기때문에 나름 화단도 만들어져 있고요. 보이시죠? 아이고, 꽃 이쁘다. 꽃 한번 보여드릴께요. 자,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옆에 화장실까지 되어있습니다. 온숙이 당연히 달려있고요. 보이시죠? 화장실도 넓지갑니다. 주방 싱크대 되어있고 상부장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모든게 다 되어있습니다. 너무 좋다. 그냥 힐링 하실 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은 구독도리 고기 싸들고 오면 하루 재어 주세요. 자, 요렇게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은 좌측 상단 메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에 토지 750평의 농막 수도정기 다 되어있는 곳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도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